정선이의 파란만장 신앙 극복기, 남편빛 오옥, 단 하루만에 갚아준 연예인 8명은 누구인가? 정선이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정선이는 기독교 계열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으며, 과거에는 노원구 중계동소재 광명교회에 출석하였으나, 현재는 동대문구청 인근의 광석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이겨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종교적 행사에서는 자신의 신앙적 내용을 담아낸 간증을 진행하기도 하며, 종교적이 없는 대중강연에서는 신앙적 내용을 배제한 자신의 극복 소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정선이가 기독교 신자에서 가톨릭 신자로 개종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며, 2016년 11월 이후에도 개신교 TV채널, C채널의 방송 힐링토크 회복을 진행 중이며, 팟캐스트 행쇼 게시판에서도 개종사실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개그몬, 정선이 또하는 남편빛 오옥, 단 하루만에 갚아준 연예인 8인의 정체, 각종 방송을 보다 보면 의리를 똘똘 뭉친 스타무리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10년째 서로를 응원하며 깊은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방탄피, 박서준 등으로 구성된 우가팸처럼 말이죠. 개그에도 의리빼물 시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나누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경실, 빚 다 갚았어?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정선이 집. 사정을 알자마자 곧바로 동료들에게 전화. 정선이의 큰 어려움을 해결해준 이경실. 이들은 개그우먼 정선이가 남편 안재환을 떠나보내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지난해 정선이는 유튜브 채널 호골언니 이경실에 출연해 동료들의 도움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날 이경실은 빚을 다 갚았다는 정선이에게 빚 3억 5천만 원이 5억 원이 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정선이는 집이 넘어갔다. 1차 경매가 끝났고 2차로 최후 통첩이 온 거다. 그때 이경실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다. 그때 언니가 번기 같은 속도로 다른 코미디언 동료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그날 3억 5천만 원을 모아줬다고 모아준 거다라고 말했죠. 실제로 정선이는 지난 2009년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이경실이 통장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모아 도와줬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바로 박미선 등 동료들에게 전화를 했고 당시 김지선은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금을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도움을 줬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선이에게 도움을 준 동료 연예인 8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먼저 기독교 신자 동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그맨 박미선, 김지선, 개그맨 이경실, 개그맨 신동엽, 개그맨 김용만, 개그맨 정준하입니다. 다음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 개그맨 유재석, 부인 나경은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신자입니다. 개그맨 김재동, 김재동은 기독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김재동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지만 김재동씨가 갑자기 좌파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는데 김미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어 정선이는 돈을 입금해준 동료들 이름이 나와있는 통장이 있다라며 단순히 금전의 개념이 아닌 우정과 믿음이라는 가치였다. 살해겠다는 희망을 일깨워줬다라며 눈물을 흘렸죠.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목돈을 마련한 정선이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정선이에게 빌려준 돈 끝까지 받지 않은 스타 3인이 있네요. 정선이는 도움을 준 연예인 중 3명이 끝까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다. 2, 3개월에 한 번씩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안부 문자 보내고 있다라고 했죠. 이경실이 지금도 돈을 잘 거는 애들일 거다라고 추측하자 정선이는 맞다. 그렇지만 그 액수만큼 돈을 갖고 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선이와 안재환은 지난 2007년 결혼했으며 이후 2008년 9월 안재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그우먼 김신영이 최고로 존경하는 선배 정선이 김신영은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정선이를 꼽았습니다. 2005에서 2006년경 김신영은 난독증 때문에 라디오 사연을 제대로 읽지 못해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섭외됐다가도 쫓겨나는 일이 일상이었다. 당시 정호의 희망곡은 정선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때 김신영이 고정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정선이가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김신영에게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김신영은 정선이의 신뢰와 격려 덕분에 난독증을 고치고 정식 라디오 DJ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정선이를 내 인생에 설립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선이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선이 왈 김건모 고 안재환 장례식 때 김영철 가라고 왜 김건모 왈 영철아 너는 애도의 얼굴이 아니야 가 이틀을 장례식장에서 밤을 샌 김건모 우상이라 장례식장에서 김건모에게 문전박대당한 김영철 분위기는 안 맞았을지 몰라도 위하는 마음은 선이에게 고스란히 전달 그 순간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선이 정선이가 코미디언들의 위로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호골언니 이경실에 업로드된 경실 앤 선이 의리시로 이제 변절의 아이콘 될 거야 외친 이유에서 정선이가 고 안재환의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전했습니다. 정선이는 2007년 11월 안재환과 결혼했지만 이듬해 9월 사배란 바 있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힘들어하는 정선이를 위해 많은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힘써줬다는 사실을 이경실의 유튜브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선이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극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는다. 내가 장례를 치르는데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언니든 오빠든 한 명씩 와서 나를 웃겨줬다라는 이야기로 당시를 회상했죠. 이후 영자언니는 검은 상복 잘 입었다. 너는 주근깨가 많아서 흰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 라는 말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형자뿐만 아니라 김건모 역시 정선이를 향해 웃음 에너지를 선사했다고 합니다. 정선이는 검은 오빠는 이틀을 밤을 새줬다. 그런데 나중에 들끓에 실려나가듯 너무 취해서 실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며 김건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검은 오빠가 영철이와 친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너는 애도의 얼굴이 안 나온다고 가라고 했다며 김영철의 돌출입을 지적했던 김건모 일화를 공개해 폭소를 유갈했죠. 이에 대해 영철이 입을 멀리서 보면 웃는 것 같다. 조의에 적합한 얼굴이 아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선이는 너무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것들도 많았다고 한다. 조의금을 도둑 맞을지도 모른다. 사차업자들이 와서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설들이 많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언니들이 전해준 농담이 더 기억난다며 코미디언 손후배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 코미디언들의 위로를 받은 정선이는 나는 그게 너무 따뜻했다며 남들이 보면 미쳤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끼리의 상처 치유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다 스스로 지어갈 수 있는 범인에 있으니까 스스로 이게 마냥 죽을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 코미디언들이 그런 게 있다 남들이 보면 미쳤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끼리의 상처 위로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정선이의 말에 이 형실도 웃음이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겨내는 힘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며 공감했습니다. 크리스천 정선이님의 암나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